신발 할인 매장으로 잘 알려진 페일레스 슈소스가 오늘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. 페일레스 슈소스의 폴 존스 CEO는 소매업계 변화로 파산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미 전역 400개 매장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 세계 4,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페일레스 슈소스의 이번 파산 신청은 점차 구매 구조가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